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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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롤신 롤 쉬었.. 쉬었던 패에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었드 복 받으실거에요 뭐요? 가자 이제 게임 요즘 사기가 뭐지? 사기 챔피언 좀 보고가자 렁킹 1등 역시 정글게임 바이퍼 맨날 1500점이네 맨날 아 요즘 닐라 많이 한다던데? 닐라 왜케 많이 나와요? 제리 개사기야? 뭐야 제리 이제 외상 들어요? 바꼈네? 제리 뽑으면 닐라 뽑는거야? 제리 닐라 카이사에다가 그냥 뒤에 이제 보니까 자야랑 뭐 뭐 시비루는 근데 많이 안하던데? 방금 전적 봤는데? 시비루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? 아 근데 티어 보는거랑 또 이제 솔랭에서 점수 높은 사람들이 계속하는 챔피언들이랑은 조금 느낌 다르다 생각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비루 막 좋다고 하는데 사실 시비루가 전적에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오케이 제리 해볼게 나의 제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만 바이퍼론으로 갈까? 와 근데 뭔가 이렇게 어색하냐? 아니 뭔가 어색한데? 이렇게 뭔가 화면이 내 화면이 아닌거 마우스 감도도 뭔가 괜히 이상한거 같고 이상하네 이게 적응기가 좀 필요하겠는데 적응기가 좀 필요하겠는데 아 내 감도가 이거 감도가 적응을 좀 해야겠다 감도가 안맞는다 마크하다 이거 하니까 미니언 니코 탭 눌렀을 때 초상화에 물음표가 없으면 변신한거라고? 그러니까 원래는 물음표가 보이는데? 아아아아 개꿀팀인데? 아 이거 경험치 손실 좀 거시기한데? 너무 많이 빤거 아니야? 까불어 에바재라 원래 타라인이 존나 재밌다니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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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롤 쉬었, 롤 쉬었, 쉬었던 폐에다 이거 원래 타워 안받아야 되는데 씨발, 타워 사거리가 이게 어색하네 아 이게 아 이게 씨발 아 이거 원래 절대 안죽는건데 아이씨 외상을 한번도 안썼는데 에이템 안나왔다 지지지 아프지, 족같지 그냥 화나지 뭐라도 해봐 아아, 얘가 뭘까? 가 아니 리신아 바텀 게임 해야지 왜 자꾸 딴 데 가는 거야 그림이 딱 보이지 않니? 안 보이니? 어렵니 이게? 뭐야 리신아 아니 왜 안 왔어? 어? 아니 최선이었어? 아 호응 빡세게 해주지 일부러 바로 했는데 잘 만한데 아 텔 뭐야 자 보자 다이브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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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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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여기다 EQ 갈기 하면 안 된다?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와 갱풀 뭐야 방금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아깝다 아 아 아 근데 뭔가 리신이 이게 뭔가 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아 이게 뭔가 아쉽네 이게 뭔가 하는 게 이게 아 이게 안 막혔네 아 갱풀 싸쿠오네 미드에서 먼저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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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가 뭐 해 이걸 못 잡아 아 이거 이거 내가 궁을 썼어야 됐나 뭐야 아 저거에 쓰긴 좀 아까웠는데 못 잡았나 아 딸 탄다 아트 그거 아닌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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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봄 아 근데 아 좀 빨리 안됐나? 아 이게 씨발 내가 풀까지 썼어야 됐나? 아 진짜 으아아아아아 뭐해! 고발해라 이 새끼들아 아니 뭐 일로 지나가 씨발 진짜 나 가려줄게 갱토로 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난가? 아닌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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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이 X같이 게임을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 이게 난 억울해 게임을 X같이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 마음 아 이게 맞아? 뭐라도 해봐 우리 집 어디갔어? 파괴되었습니다 씨발 아 이게 X같다 게임 역시 여전히 X같애 아주 기분이가 좋아 아주 기분이가 좋아 여전히 X같애 뭐야 이거? 단단님 17개 선물 감사합니다 건빵으로 무지성 없다 하긴 그러네 이거라도 먹어라 아 17개 감사합니다 형님 압 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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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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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온척 뭐 온척 무섭지 무섭지 아무것도 못하겠지 아무것도 못하겠지 무섭지 무섭지 달려온거 같지만 어때 여기 지리지 방풀이면 인정할게 직각에 가봐 어떡할건데 어떡할건데 무섭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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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까운데 탈론온다 탈론온다 에너미 탈론 에너미 탈론 라임 푸시 라임 푸시 라임 푸시 컴 이에 굿 아 하고싶은데 박아도 될까? 준비됐어? 미션 다음판부터 하실래요? 갱왔나봐 아아 아 쓰읍 아 좀 아쉬운데 첫일을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아 첫일을 잘못 썼다 이건 뭐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진짜 쟈갓네 탈론 아까부터 이 씨발 진짜 리달리 아직 템 안샀다 지금 하자 아 씨발 안되냐 안되냐 이거 진짜 제발 제발 아 이거 원래 안먹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씨발 모르겠다 아아악 먹었다 아아악 이 말 살려줘 아아악 존나다라 이건 못참지 아아이고 우리 치아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말하다가 ㅈ 땔거 있네 까보냐 깔끔하다 깔끔해 또 지랄이네 또 지랄이야 아아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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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안들어 말을 못하면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듣고 못하기도 하고 뭐 안되나 칼리아 방패는 자꾸 왜 델면서 가는거야 다 잡은거 같은데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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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가 만졌으면 갈만 했다 좋다 깔끔하다 끝내자 아 근데 뭔가 게임이 잘 안 끝나는 거 같아 근데 맞아주려다가 씨발 독잡을 뻔했다잉 나이스 좋다 간지러이 새끼야 아니 나 재미 못 봤는데 진짜 다음판 증명해볼게 진짜 다음판 증명해볼게 진짜 증명할게 진짜 증명할게 나의 제리에 대한 억가 이번판에 증명할게 이번판도 못한다? 그럼 나 진짜 틀딱 원대린 거 인정할게 UH LKKX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어 Darwin 한국에서반 영입증 크레 MICHAEL 깊게 sod 게다 이란 주 감사합니다.